음악 오늘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지금도 강원 산간에는 눈이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 곳곳이 흐리겠지만 호남과 경남 서부 내륙 지역에서는 새벽부터 낮 사이에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가끔 눈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낮 동안에는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면서 눈이 짓는 깨비로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적서를 살펴보시면 강원 영서와 전북 동부, 경남 서부 내륙과 제주 산간 지역에 1에서 3cm, 서울을 비롯한 경기 북부 지역에서도 1cm 미만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구름 다솟긴 가운데 대관령에는 약하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9.8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인 상태인데요. 그 밖의 강원 영동 지역에서도 진눈깨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약한 기압거래 영향을 받다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때문에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서울을 포함한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서해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 춘천 영하 4도로 대부분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평렬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상 3도를 비롯해서 강릉 영상 5도, 대구 영상 6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 남부와 일부 남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서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가 칠 것으로 예상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